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더위 탈출 비법으로 한국 찜질방이 지목됐습니다.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31일 더위를 날리는 법이라고 소개한 칼럼을 통해 찜질방을 소개했습니다. 기사에서는 40달러만 내면 낮부터 밤까지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며 적외선방, 소금방, 한증막 등 건식 사우나 종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온탕과 냉탕을 둘 다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. 특히 외신이 주목한 건 냉방, 즉 얼음방입니다. 냉장고 같은 냉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냉방과 따뜻한 온탕을 오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훨씬 더 숙면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.